잠깐x2 야, 이걸로 못 봐? 이걸 못 봐? 이걸 못 봐? 아! 그렇다고 떨어져 떨어질 것 까지는 없었잖아 어디로 가야돼? 그러면 자아 어? 잠깐만 끌어내리게 야 잠깐만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거야? 자아 여기서 여긴 너무 잘 느끼고 왔고 자 빛이 왔다가 절로 넘어갈대? 헉! 조심조심조심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오오 은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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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아이고 이거 너무 잘 보이는걸? 여기 됐어 한 가정이야 아버지를 왜 또 시작이야 저기로 점프 가능? 짠 파스파트 짠! 으흠 풍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군 점프 점프 아니 아니에요 어디가세요? 옆으로 옆으로 밑에 떨어져가지고 자 보자 자 보자 오오오 지금 아니아니 너무 튀잖아 다음에 다음에 여기 숨고 여기 숨고 지금 숨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쿨 숲을 이용해 저에게 몸을 숨기세요 저에게 몸을 숨기세요 오 어떡해 올라가야되는데 어 어 어 죽이신말구 아이쿠 걸려버린걸 앗 잠깐만 나 때리지마 어떡해 죽이지 않기로 했잖아 어떡해 아니야 죽이지는 않았어 진짜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지는 않았어 자 여기 아 여기 길이 없어 어딜 가야되냐 올라가라 했는데 시야를 좀 올라오 다시 내려가야되나 여기 내가 올라온곳이잖아 야 쟤네 죽었나봐 여긴 뭐지 우물 아 아 이것도 엔딩이 여러개는 아니죠 설마 엔딩이 여러개는 아니지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오 위험했뻔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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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잠깐만 여기 뭐가 떴는데 저기 아 저기로 가면 되는군요 멀기도 하다 오 오 옷이 전혀 침착하게 나오면 안되는 옷인데 헉 헉 뭘 가지고 있다는거지 뭘 가지고 있다는거지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구나 어 힐 벗는다 아 아 왜 뭐 아 아 아 아 아 아! 아아아! 아아! 야 왜 이렇게! 야 이거! 아! 흥정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와아! 기물 파손! 협박! 모욕! 아! 오! 아아! 야 왜 이렇게! 아 이 여자 뭐야! 어.. 지압사도 아닌 주제에! 하이브라크터.. 테크닉은 정말 나의 손에 도와주지 않습니다.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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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에 있는 곳에! 어디에 있어? 아! 아! 허어어어! 와아! 날 죽일샘이었어? 아냐아냐 뒤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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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고요? 잠깐만 솔로 넘어가야되나? 점프! 그렇지! 내가 죽었으면 어쩌려고 저 여자 아니 안 죽을 걸 알았나? 여기는 아닌가? 어휴 어디로 가야돼? 잠깐만! 뭐야! 무도회장이 저기였지? 여..여기? 여기서! 점프! 여기서도 점프를 하나 해야되는데 어..어..어..어디로 점프하지? 아아..어..잠깐만...잠깐만.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방금 저거는 으아 어떡해 들켰다 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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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? 뭘 오 총? 아이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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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도로에서 만나도록 하자 무도해장으로 근데 형 나 어떻게 가? 형 나 어떻게 가지? 아 일루 쇼 아 일루 쇼 저기 점프 그렇지 해서 여기서 오케이 뒤집어서 점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이제 점프하면서 이루 못 가겠니? 설마 여기 떨어져야 되나? 오케이 떨어지는 거였다 총알 오오오오 이제 막 죽이면서 얻어도 되는 거야? 웬만하면 안 죽여보겠습니다 마치 어 그거 그걸 하듯이 이거 뭐야 진엔딩 보고 봐 이거 최근에 했던 게임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아이고 모르겠다 자 잠깐만 총알 쏘고 다운 점프 여기도 총알이 있을텐데 온다 온다 어 야 야 이걸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봐 어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걸? 잘 잘못했어 도망 어휴 어휴 일루와 총 어휴 됐고 무도해장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서는 갈 데가 없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휴 총 좋네 총 좋아 크으 이 총 뭐냐 어 또 쏘는데 어디서? 아 애들 다 나왔다 아 이게 웬만하면 안 대키고 가는게 좋구나 다음 안에서 또 쏘는데 어 뭐야 수류탄? 뭐 수류탄까지 했어?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는 숨을거야 오면 은폐공격 길이 여기가 맞긴 맞나? 어 얘 뭔데? 어 이거 길이 여기가 길이 맞긴 맞나보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거 보니까 근데 아잇 잠깐만 어 좋았어 거의 다 왔다 이쪽이었다 거의 다 왔어 점프 좋아요 무릎 상하겠다 무릎 상하겠어 다 왔어 바로 앞이야 바로 앞에 형 어디지?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거 같은데 어? 이건 뭐지? 아 이거를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는? 아 은폐에서 죽이라고? 두명? 와우 아프겠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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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잠깐만 죽겠다 죽겠어 죽이고 야 어디서 쏘는거야? 어디서 쏘는거야? 저 뒤쪽에서 쏘오나? 오오 애들 온다 두명은 앞에서 오는데 한명은 뒤에 있나봐 뭐야? 뭐야? 어 여우님 여우님 청계 감사합니다 아 이 돈으로 사서 게임 방송하라구요 감사합니다 진짜 온차티드값이 나왔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우님 진짜 진짜 감사해요 아잇 아 야 저거 진짜 저거 야비하게 총 죽고 죽이고 여우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정말 먹고 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아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가지 아 이거구나 쏜타느님 어서와요 뭐야 뭐야 와아 이 영화같은 연출은 뭐지? 봤어 방금? 오오오오 뭐 숨어야지 앞에놈 앞에놈 무도회장 밖에 문수해서 됐 아 이게 물건이 막 점점 부셔지는구나 숨고 어 숨어 나 나 나 숨어 왜 이러고 있어 숨고 어 숨어 숨어 형 좁아 여기 저리가 형 아 좁아 죽겠는데 둘이서 잡고 쏘고 아 총을 좀 바꿔야겠다 그죠 쏘고 뒤로 하나 돌아오고 아 이게 계속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이게 총알 없다 쏘고 총알 없어서 오 형 나 총 없어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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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가서 이 자식 이 자식 아 아 이게 아니었는데 형 형 형 저것만 형 형 형 형 형 형 숨어 숨어 아 아 아 총 생겼다 어 여기서부터 되네 아 아 이 자식 총알이 교래도 없어 얼마 일단은 굴러서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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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알갖고 총 좀 총 좀 아 일단 여기 숨어가지고 형 형 형 형 털 뻔 했잖아 소중 하나 생겼어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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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류탄 수류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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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어어 이거 왜 이렇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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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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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제 또 리스폰이 여기서네 아 아 이거 그냥 막 앞으로 빨리 가는게 낫네 아 아 다 죽이면서 갈게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왔다 갓 갓 굴러 탔다 박스 탔어 탔어 오오오오 rabb 진짜 영화 같다 그쵸 여우님 덕분에 잘했습니다 고맙다 끼우 헐 아 안에 진짜 지도 같은 게 있네 저 착륙을 한 리액션 제가 따로 리액션 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진위원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659년 17세기? 저는 총 읽는 게임을 좋아해요 죽일 수 있는 거 상대를 아니 살인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셋이 팀인가? 아, 이제? 네, 근데 얘가 이런 거 없지 가장 큰 파이럿의 잔인은 우리의 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잔인과 샘바를 지켜봐요 정말? 그럼, 둘이요, 둘이요? 우리 잔인의 잔인은 샘바를 지켜봐요 그 chance를 안 지지지. 저에게는 검정색이다. 지금 차가워지지. 아, 폴더폰이잖아. 아, 때가 어느 때인데 폴더폰을. 야, 폴더폰이야 폴더폰. 구인한테 전화 왔나보다. 뭔가 생각하시나요? 봐봐... 제가 깜짝 놀랐어 모든 그 년이..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잘못입니다 그는 그의 잘못이었어요 그는 그의 일을 떠났어요 봐봐요 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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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그는 이 삶에 뼈에 뼈 너 정말 믿어요? 오 문 열릴때 진동은 나아 헐 알로비투라니 근데 부인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? 이런 일에 말려들었다는 거를? 양주라니 저 비싼걸 여기가 스코틀랜드야 그러면? 음? 비행기요? 아 둘이 가는거구나 음 8 헨리 에이벌리의 무덤 해적의 무덤을 해적의 무덤을 해적의 무덤을 레이프 얘기하네 그 배신자 배신자라고 하기엔 뭐하고 약간 분노조절 어디로 가는거지? 길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엌 흠 형이 알아서 봐주네 오 형 형 미켜봐 정 위험해 위험해 형 아니 내가 내가 가야되는 건가? 잠깐만 잠깐만 떨어지면 안되는데? 아 이렇게 엉 어? 응, 이걸 타고 내려갑시다 왱아리에 어서와 발굴장비? 쇼라인 어, 뭐야 총? 죽이고 오, 형이 한 명 죽여줬어 됐나? 됐나? 반에선 머리가 제일 좋아,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오, 월프님 오시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, 조금